송내공원의 도롱룡 56번째 영상입니다. 우선 이전 영상들을 보십시오. 지금까지 송내공원 도롱룡 웅덩이에서 도롱룡 유생이 도롱룡 유생 또는 올챙이를 사냥하려다 실패하는 장면들, 사냥에 적어도 첫 단계에는 성공하는 장면, 사냥에 성공하여 희생자를 입에 물고 있는 장면들, 빠져나오려는 희생자와 먹으려는 도롱룡 유생이 사투를 벌이는 장면들, 희생자를 삼켜서 마무리하는 장면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. 이번에 처음으로 도롱룡 유생이 곤충을 사냥하려다 실패하는 장면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. 물론 100% 확신할 수는 없지만 슬로우 비디오를 볼 때 도롱룡 유생이 짝짓기 중인 소금쟁이를 사냥하려다 실패하는 장면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워 보입니다. 도롱룡에게 물리지는 않았지만 소금쟁이가 충격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. 되었으니는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